1년 반 정도 됐는데 쭉 올라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좀 아쉽지만은 그냥 손 놓고 쉴 수만은 없어 가지고 좀씩 움직이니까요.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138번째 경매진흥과 같은 김석열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꺼 있는 것들 몇 가지 편안한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거 먹줄인데요. 쭉이가 잘 들어갔어요. 그리고 재미있고 디자인도 이쁘네요. 아마 우리 것은 아닌 것 같고 중국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조각이 잘 들어가 있고 목단인 것 같아요. 목단 조각이 잘 들어가 있는 먹통입니다. 자 출발 만 것 해보겠습니다. 자 만! 먹통! 만! 자 만! 지금 오시니까 바로 신속하게 내리겠습니다. 오늘 황 대표님 되게 상추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해서 상추 좀 몇 번짜리 끄꺼우라고 했더니 안 보셨나요? 상추가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. 이거 해리 농협에서 출품한 찬만금 소금인데요. 찬밀령하고 이 한쪽 거는 함초소금이에요. 이렇게 선물 세트로 파는 건데 만 2만원 정도 하신다고 해요. 집에 소금 필요하신 분 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만! 선물용으로 쓰셔도 되고요. 함초소금하고 천일년소금 맛! 맛! 선수들에 관심이 없어요. 이것도 재밌네요. 대나무 뿌리로 코뚜레하고 옛날에는 코를 풀어서 써야 되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추억의 물건으로 만든 것 같아요. 정성스럽게 코뚜레하고 코뚜론거하고 세트를 해서 걸어놓으면 재밌는 이야깃거리가 될 것 같아요. 반질반질 냄새 나는 것보다 깔끔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죠.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. 공예품으로 보시면 되고 코뚜레 코뚜레일체 만! 출발하고 있습니다. 만! 재밌네요. 코뚜레 만! 도자기 한번 가겠습니다. 도자기 한번 가겠습니다. 요것은 이제 군복 청목 산수화가 이건 뭐 진짜 그렸으면 뭐 엄청나겠죠? 전사니까 근데 도자기가 재밌어요. 디자인도 이쁘고 소장갑댁에서 나온 건데 재밌는 도자기입니다. 3만 출발해 보겠습니다. 3만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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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목 산수화 운보 청목 산수화 전사 자 도자기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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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만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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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할머니 사장님한테 뺏어온건데 재미있는건데 방송되고있나 안되겠다 페북에 라이브로 캠핑 유행한다고 그러죠 소형 고기 구워먹는거죠 화로라고 하죠 미사용 화로고요 안에다 숯놓고 이렇게 걸쳐서 고기 구워먹는거예요 미사용인거예요 쇼핑몰에서도 한 4만원 정도 하는거고요 언제 한번 고기 밖에서 외식했다고 생각하고 고기 한번 구워먹으셔도 번전 나올 것 같아요 이런데다 돼지 껍데기 같은거 굽지 마시고요 소고기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는 소고기 많은 감사합니다 2만 2만 주말에 캠핑할건데 세상 물건 다 1만원에는 드실 수 없고 2만 그것도 까졌습니다 15,000 한번 찾아볼게요 15,000 15,000 15,000 15,000 15,000 아 캠핑에만 초대를 할게요 주말에 쇼핑으로 되니까 그럼 이 설명서하고 또 선물용 정도 미사용이고요 부엄미하고 해바라기 기업식 같은데 안그러면 집에 현관 같은데 걸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서 살려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2만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2만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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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건 공식적인 가격이 있으니까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보통 경매장에서도 5만 6만 나오는건데 홀 4만 가겠습니다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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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 3만 5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3만 5천 3만 5천 죄송합니다 자, 함지박 한번 가겠습니다 뭐 이건 뭐 연대가 있어 보이진 않은데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크립도 있고 세월의 흔적도 있고 여기도 살짝 뭐 상처가 있었는지 이렇게 일부러 밸런스 맞춰서 어 이렇게 뭐 좀 갈아낸 것 같아요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, 뭐 손으로 깎은건 아니고 이건 뭐 기계를 깎은거네요 그냥 편안하게 디스플레이 소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, 만줄 가져보겠습니다 만 자, 함지박만 나오면은 안되고 자, 이건 신꼴하고 신꼴이 메인인데 신꼴하고 어 짚신 신꼴이 몇개가 있나 보겠다 신꼴이 세트가 있고요 짚신이 신꼴이 이렇게 다 세벌로 되어 있네요 세벌로 되어 있네요 짚신 디스플레이 소품으로 이렇게 뭐하나도 될 것 같고 어디 위에 올려놔도 이쁠 것 같아요 색깔도 들어가서 괜찮고요 신꼴이 세 개가 있네요 자,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, 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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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 셋 넷 사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만 사만 이런거 이제 어디 민속품에 잘 안나오는 것들이니까 요렇게 하나만 해도 뭐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림이 이쁘죠 세월의 흔적도 좀 있고요 자, 사만도 안나오면은 내리겠습니다 자, 이것도 재밌네요 재밌는 소품이네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네 나무 자체도 자, 땜물이 좋고요 자, 느낌이 있습니다 자, 바로 가겠습니다 자,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만 만 만 만 자, 차투전자 팔각인가요? 팔각 찻주전자인데 안에 지금 중국 것 같아요 대청,걸릉, 원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무쇠 찻주전자 출발하겠습니다 이만 가겠습니다 이만 이만 세월감 좋네요 세월감 좋고 찻주전자 뭐 차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닦아 가지고 디스플레이 소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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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알게 되시면 알겠습니다 자 등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각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등간대 이만 출발하겠습니다 이만 다음은 상태 좋고요 이만 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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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관심이 있으신 건지 한마디로 할만한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건 투각 화병인데 무게가 많이 좋습니다 유압도 재밌고요 여기 뭐 철화도 살짝 들어가 있고 자 뭐 항아리로 화병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투각이 아주 멋지게 되겠습니다 무게가 아주 좋고요 자 만 가겠습니다 만 보자기 화병 만 이만 이만 자 만오천 이만 자 만오천 만오천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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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오천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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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져 엿 열쇠 이만 이케 이케 일따디 노동 이만 한 3만 하나씩 나왔습니다 3만 3만 어떻게 다 마시고 제가 산 가격에 반절까지만 딱 따라오시면 좋겠네요 자 3만 한번 찾아볼게요 3만 3만 찾아보고 없으면 3만 열쇠있어? 네 열쇠있는거에요? 네 열쇠있는거에요? 이런것은 작은 동갑같은 곳에 해놓으면 되는데 열쇠가 큰 의미는 없는데 아예 없는것을 10개정도 해서 거래를 했네? 자 3만 찾아보겠습니다 3만 3만 자 3만 5초 자 형님 오래간만 자 또 1만원 한번 제가 2만5천원 한거 아시죠? 2만5천원 해도 안쥬잖아 2만5천원은 받겠다고? 왜 쥐지 안쥐? 강한 의지 자 옆까지 하나 가보겠습니다 옆까지 자 2만 가겠습니다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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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판하고 같이 가야되나? 네 옆판 다 팔아보었죠? 아 여기있어요?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옆판하고? 네 너 몇장 사시래? 네 그런거 묻지마세요 자 내년 봄에 농사지를 주실려면 요 사마귀 모양으로 되어있는 뭐지요? 오래간만에 여기다 숯돌만 끼우면 되는거니까요 숯돌이 숯돌 받침대하고 자 1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1만 1만 1만5천 1만5천 네 왜? 1만5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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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시려고? 애초기 대신 낯가라 서실라고? 아니 이제 낯집도 해야하니까 밖에다 구고 원래 이제 옛날에는 그 우물가 옆에다가 숯돌을 항상 놔 놓고 아침저녁으로 아버지가 숯돌에 낯 갈고 칼 갈고 그게 아침 일이었습니다 자 여판이네요 오래간만에 여판 보죠 자 2만5천 번쩍 드니까 3만 출발하고 있습니다 3만 3만 2만5천 1만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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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되네 가위값도 안나는데 자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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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가 흔해지는거 아니에요? 가위가 흔해졌잖아요 응 가위가 흔해졌는데요 그래도 뭐 가격이 있는거 자 3만 3만 여판까지 3만 3칼 하나 껴줘서 3만 3만 4만 4만 3만 3만 5천 3만 3만 5천 요건 뭐 나무 껍질같은거 100개 때 쓴다고 해야 돼? 세월감 있는데 뭐 하실라고 그럼 묻지 말라니까 저대로 갔다가 5만원 80만 무거워요?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장이 없으니까 네 요정만 하겠습니다 자 열쇠 부모 열쇠하고 열자 열쇠 야는 열쇠가 없네요 잠을쇠가 없어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3만 가 보겠습니다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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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신속하게 갈게요 자 요건 뭐라고 해요? 뭐 밥그릇이요 손 씻는거에요? 푼주요 푼주 소형 푼주 잘 만들어졌네요 작지만은 상태 좋습니다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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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푼주 3만 자 무거 세트 3개 가 보겠습니다 무거 세트 3개 2만 추가 해볼게요 2만 2만 무당두 있나요? 접신할 때 쓰는거죠? 야 소리가 좋네요 근데 이제 요걸 최근에는 요 방울만 이렇게 띄어가지고 뭐 이렇게 등산 가방 같은 데다가 달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하실 때 요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뭐 만원씩도 팔고 그런다고 해요 자 무거 세트 3개 2만 추가 해볼게요 2만 2만 1만 2만 2만 3만 2만 3만 잔 때 잔 때 3개 하고 잔 2개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맘 출발하겠습니다 맘 맘 잔이 또 뭐 재밌네요. 닦으면 이쁠 것 같아요. 아 이건 재밌네요. 이것도 이봉주 주요 무역 문화재 77호 이봉주 공방에서 나온 이것도 순조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좋네요. 자 바로 가겠습니다. 3만 3만. 5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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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이런건 뭐 가격이 있죠. 어느정도에. 자 이거 이제 오래된 민속품인데 실패네요. 실패. 작지만 아주 기방용품이고. 만. 실패. 작지만 아주 잘 깎아져 있는 실패 2개. 맘. 이것도 코트레다. 코트레.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소품으로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. 자 맘 찾아보겠습니다. 맘. 코트레. 맘. 코트레. 재밌는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. 어떤 분이. 솜씨 좋은 분이. 맘. 코트레 맘. 자. 양철공의. 자. 양철공의. 소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어디 구석에 놓고 쓰레기통으로 쓰셔도 되고. 드라이플로 꽂아도 되고요. 벽에 거셔도 되고 편지 한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핀 만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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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보겠습니다 2만 2만 판매하시는 분은 3만원 말합니다 2만 5천 찾아보고 없으면 내리겠습니다 2만 5천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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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 오늘 소금이 자꾸 보이네 선운산 주겸 15,00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한 번 구운 선운산 주겸 1만 멋진 향노 1만 출발하겠습니다 1만 2만 떡살 떡살 3개 나무 떡살 3개 연대감이 오래돼 보이지는 않은데 땜물이 좀 있네요 3개 스카이 다른 떡살 3개 맛 맛 떡살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이곳은 앞에 있는 것도 좀 이렇게 나갈 때 한번 해볼게요 손같아요 그냥 놔둬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이것만이 두기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에나가서 하나에나가서 네? 이것까지 그런게 많아. 이거는 뭐 먹고. 자, 이거 먹기 물려. 자, 이거 키스라는 나무 조각상. 이거 인터넷이야. 자, 3만. 자, 3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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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5만 찾아보겠습니다. 5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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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바가지. 자, 짜구반이 바가지네요. 오래된 거고. 자, 연대감이 좋고요. 자, 짜구 찍은 거 아니에요. 자, 3만. 3만. 바가지. 인속품 바가지. 3만. 3만이 안들립니다. 후추 한 번만 해볼까요. 후추. 겨울 금방 눈 올 것 같으니까. 자, 이거 뭐 눈 치울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편하게. 장화 대신. 자, 부추. 두 개 만. 만! 이걸 뭐라고 해? 어그부추라고 해? 만! 자, 미사용이고요. 그냥 오천 해도 되는데? 만! 오천!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아서... 눈이 안 온대요? 응. 자, 이뻐가 이렇게 많습니다.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? 호신불. 자, 뺏물 자갈자갈한 호신불. 세분이네요. 호신불 세분. 자, 재밌네요. 자, 만! 출발하겠습니다. 만! 마! 만! 자, 물살 작품이네요. 자, 이만 가겠습니다. 이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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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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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뭘까요? 마블인데 무게감이 좋네요? 독수리? 인꼬? 뭐지? 인꼬? 색깔이 아주 컬러풀한데 마블인 것 같아요 상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스티로폴이네요 앵무! 앵무가 포도나무 덩쿠르에 고무 구해지네요 만주를 바라겠습니다 만 이만 이만 실경하지 말고 콜 말씀해 주세요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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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만 만오천 만오천 만 만 안되겠죠? 천 물건인데 만오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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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시는데? 사고이 어떻게 해? 아니 저기뿐요 자 그럼 제가 만오천 내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오천 만오천 만오천은 안 줄 것 같아서 만오천 내릴 테니 자 스티로 하시면 만오천 가져가실게요 네 자 이만 아 미성이네 박스가 있구나 아 박스까지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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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와가지고 세 개 있어요 내가 아 같은 앵무가 세 개 있어요 예 그래 이만 사서 세 개 있어요 안 죽어지네 아 아 아 아 원래 식품장 출발하겠습니다 노래감 좋고요 통이네요 통이에요 자 이만 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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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이만 오천 이만 이만 오천 삼만 자 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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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분에 오셔서 사왈랑 같이 기다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놈이 예 아니구요 저거는 병묘장 가 하나 생긴 거 한번 여기 이 이거는 지팡이고요 이걸 돌려서 까면 칼이 나와요 근데 이건 칼 안 가는거에요? 이거 가는거는 경매해서 판매할 수가 없어요 이거